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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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사주신 책에서 봤어. 부럽다. 우리에게 들어온 돈 중에서 여윳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은행에 맡겨야죠. 은행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니. 장찬이, 정신 차리고 답해봐요. 은행은 맡아둔 돈을 어떻게 하죠? 은행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빌려줘요. 맞았어요. 금융회사는 돈을 여유 있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저축이나 주식,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투자와 저축 특강 시간입니다. 우와! 투자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자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 채권이요! 펀드! 맞아요. 대표적인 투자 대상인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해요. 이때 회사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 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의 증서로 주식을 나눠줘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이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주총회라고 해요.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회사의 이익을 투자한 만큼 나누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해요. 채권은 국가, 공공기관, 회사 등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도로를 만들거나 올림픽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데, 이때 투자를 받았다는 증서가 채권이죠. 채권에는 뭐가 적혀있나요? 채권에는 투자한 금액과 돈을 돌려받는 기간, 이자율 등이 적혀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를 원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투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금융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를 위임하는 방법이에요. 펀드 매니저는 사람들에게 모은 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눠줘요.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직업이면 남는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당찬이가 좋은 질문만 하네요. 주식, 채권과 달리 펀드는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가 펀드 매니저에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와 저축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이 다른 건가요? 오, 당찬이 제법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지적이에요. 투자와 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투자와 저축의 큰 차이로는, 투자는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다르지만, 저축은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표를 통해서 알아보면, 투자는 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저축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약속한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하,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나는 저축만 할 거야. 아니에요. 저축만 하는 것이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당찬이도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면, 투자도 돈을 불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현명한 투자자?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원칙. 한번 알아볼까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원칙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첫 번째, 계획을 세워 투자하기. 두 번째, 다양한 곳에 나눠서 투자하기. 세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 네 번째, 투자 대상에 대해 공부하기. 마지막으로, 지나친 욕심은 금물. 이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역시, 첫 번째 원칙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투자는 이익과 함께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획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원칙인, 다양한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양한 대상에 나눠 분산 투자를 해야 위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요. 투자는 단기간의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 공부했다고 성적이 오르기 힘든 것처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대상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려야죠. 늘 급하게 나서는 누구처럼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와 신문읽기는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 역사에 대한 공부는 세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도 투자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책 읽기 싫어하는 누구는 투자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만들 하죠. 너무 친해서 싸우는 거 다 알아요. 아니요. 그럼 경쟁인가? 마지막 원칙인 지나친 욕심은 금물.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누구누구처럼 욕심내지 말고요. 흠, 끝났으니까 인사해야죠. 다음 시간에는 증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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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